여러분들 안녕 좋아 반갑다 오늘도 역사 시간이 돌아왔어 오늘은 11강 태평천국 운동과 양무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다 둘다 운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달라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태평천국 운동을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 이 사람들 옷 입은 거 보니까 돈 많아 보여 저거 보여 그렇게 돈 많아 보이지 않지 일반 백성들이야 백성들이 일으킨 일종의 반란 이 반란이 태평천국 운동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보면 옷 입은 것도 관리같이 약간 그래서 이거는 관리들이 일으킨 일으켰다기보다는 관리들이 진행한 개혁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반란인 태평천국 운동과 개혁인 양무운동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교과서는 170부터 171페이지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중국 근대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총 3시간 동안 배울 거야 그래서 아편전쟁부터 시작해서 청나라가 멸망하고 공화국이 세워지는 중화민국의 건국까지 공부를 할 건데 그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인 아편전쟁을 배웠고 오늘은 태평천국 운동과 양무운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의 결과까지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아편전쟁부터 한번 복습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편전쟁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영국 vs 청나라였지 근데 이 전쟁의 배경을 알아야 했었어 영국은 원래 인도와의 거래에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었다 왜냐면 영국은 18세기에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에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면직물들을 생산을 했지 그 생산물들을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다가 팔고 인도는 대신에 돈을 제공했지 그 돈이 바로 은이다 그치? 이렇게까지만 하면 좋은데 영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기를 원했어 사업을 더 확장하기를 원했던 거지 그래서 영국이 차였던 곳은 중국이었다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 왜냐면은 영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차, 비단, 도자기 특히 차 같은 것들을 많이 수입을 했다 중국에서부터 영국 사람들은 차를 굉장히 좋아하잖아 너희들도 알다시피 하지만 막상 중국 사람들은 영국의 물건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 왜냐? 중국에서는 영국의 면직무 우리 가격적으로나 품질적으로나 그다지 이득이 없었고 그 다음에 중국 자체가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중국에서 나는 물산만으로 이미 중국 경제가 충분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바다 건너 먼 먼 영국이라는 조그만 섬나라에서 무역을 수입해 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중국은 제한 무역을 실시를 하고 영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은이 계속해서 유출되는 그러한 적자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야 결국에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인도에서 출발하는 은이 영국까지 온 건 좋아하는데 그 은이 다시 중국으로 빠져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 상황은 영국의 굉장히 큰 문제였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바로 이 방법이었어 원래 인도, 중국, 영국 이렇게 넘어가는 은의 흐름에서 아편을 팔기 시작하는 거다 중국에 중국에 아편을 판매하고 이 아편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아편이 중국돼서 은을 인도로 유출하게 되는 거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 은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래 뺑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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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거지 뺑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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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결국에 인도에서 결국에 최종 종착지는 어디다? 영국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각 무역이 되겠다 기억나지? 아편, 아편 마약이라고 했어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거야 그래서 청나라에서는 굉장한 사회의 문제가 됐었겠지 봐봐 그림 봐봐 누워가지고 아편 피고 있고 PC방처럼 아편방, 아편 굴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편을 피고 있는 거야 얼마나 무섭니 아편 굴의 모습 봐봐 정상적인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지 이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당연히 아편을 막아야 했고 임칙서라고 하는 관리를 보내서 아까 제한무역 때 영국에도 오픈되어 있었던 광저우라고 하는 한 항구에 보내서 거기서 아편을 전부 다 몰수하고 소각해버리는 거야 이러한 상황에 반발을 했던 영국이 일으킨 전쟁이 바로 1차 아편 전쟁이었지 당시를 그린 만평을 보면 아편 상자를 들고 온 영국인이 뒤에 군대를 대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중국한테 무역을 강제하는 거지 시장 열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아편 전쟁의 그림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런 전통적이고 전 근대적인 방식으로 무장했던 청나라와 딱 보면 이렇게 막 증기가 나오고 있는 근대적인 무기로 무장했던 영국과의 전쟁 누가 이겼겠니? 당연히 청나라가 패배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나서 청나라는 영국과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니 그것이 그 유명한 난징 조약이다 난징이라는 곳에서 조약을 맺는 난징 조약이야 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항구를 개항하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때 홍콩이 영국으로 넘어가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지 너희들이 홍콩이라는 도시를 떠올리면 중국인 듯, 영국인 듯 아니 그러니까 중국인 듯, 아닌 듯, 중국인 듯, 아닌 듯 중국인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으면서도 중국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홍콩이 지금은 중국에 속해 있지만 이때 영국한테 넘어가서 100년 넘게 중국 바깥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좋아 하지만 영국 사람들은 1차 아편 전쟁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바랬던 거는 시장의 확대와 더 많은 상품의 수출이었는데 1차 아편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제적 이득을 많이 얻지 못했거든 결국 영국은 한 번 더 전쟁을 원하게 되고 그 전쟁을 원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던 전쟁의 트리거, 촉발죄가 바로 에로우 사건이야 영국 베인 에로우에 있었던 영국 국기가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면서 영국이 쳐들어오게 된 것이 그것이 2차 아편 전쟁이었다 2차 아편 전쟁에서는 프랑스도 참전해서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중국, 베이징까지 쳐들어오게 되고 결국에 청나라를 물리친다 당연히 청나라가 패배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다시 불평론조약인 텐진조약과 베이징조약을 맺게 된다 텐진조약과 베이징조약은 원래는 각각 다른 조약인데 우리가 중학교 레벨에서는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내용만 보면 좋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제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원래는 항구만 계양했었는데 이제 자유롭게 안쪽 지역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더 많은 항구 개발하고 외교 사슬도 베이징에 상주한다 하지만 이제 크리스트교가 공인된다는 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겠지 크리스트교, 이제 기독교가 중국 내부에서 포교가 될 수 있게 된 거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이라고 하고 있는 피자를 서구 열강들이 놓고 있는 거야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들이 말이지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흐름들을 오늘 배워볼 예정이다 여기까지가 아편 전쟁이었다 자 오늘 배울 첫 번째 주제는 태평천국 운동이야 태평천국 운동은 쉽게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1850년부터 1864년에 걸쳐서 이때는 1차 아편전쟁과 2차 아편전쟁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이때 청나라를 타도하자라고 일어난 기독교 중심의 농민 운동이다 농민 반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나라 이름 볼래 얘들아? 나라 이름이 뭐?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든? 근데 나라 이름이 태평천국이야 우리 천국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지? 천국? 어 천국 천국 관련된 종교 뭐야? 그래 기독교지 그래서 우리는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 이 운동이 기독교랑 관련이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중국에서 기독교 중심의 농민 운동이 일어났더니 정말 신기하지 얘들아 그 특이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중국의 당시에 홍수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 이 인물은 원래 과거 시험을 봐서 중국의 관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공부가 그렇게 쏙 잘 안된다 봐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볼 때마다 탈락했었어 하루는 과거 시험을 보고 탈락해가지고 이제 방에 누워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런지 씨름씨름 앓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고 아픈 와중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머리가 쎄 앓고 수염이 쎄 노란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야 그 할아버지가 홍수전한테 엄청나게 커다라고 멋있는 칼을 주면서 야 홍수전아 너는 중국을 위기에서 구해낼 인물이다 어서 중국의 바른 세계를 세워라 네가 중국을 바꿔라 성나라를 개혁해버려라 이렇게 하는 게시를 준 거지 홍수전이 꿈에서 깨서 잘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거는 자기가 하늘에 게시를 받은 것 같아 그래서 홍수전이 딱 떠올렸지 자기 집에 있는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보면서 홍수전은 확신을 갖게 된 거야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시를 받게 됐지 그런데 우리 하느님의 아들 한 명 아는 사람 있지 않니 누구야 아이들아 원래 원래 하느님 아들 누구야 예수님이지 홍수전은 예수님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홍수전이 얘기한 거지 아 나는 하느님의 둘째 아들이다 예수님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재밌지 보통 홍수전은 진짜 그렇게 믿었다고 해 그래서 홍수전은 단체를 하나 만들어 그 단체가 무엇이냐 배상재회야 이름 안 어려워 회 모임이지 뭐하는 모임이야 배 뭐하는 거냐 숭배하는 모임이야 누구를 숭배한다 상재 윗상자의 황제제자야 하늘에 있는 황제 하늘에 있는 황제 누구야 그래 하느님이지 하느님을 숭배하는 모임 결국에 뭐야 요즘으로 따지면 기독교 모임 이런 거지 그러니까 크리스트교랑 관련된 기독교 모임을 결성하고 거기서부터 태평천국운동을 시작하는 거다 이 기독교 모임에서 시작돼서 홍수전이 건국했던 나라가 바로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나라야 태평천국운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져서 이 정도나 되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된다 어 선생님 별로 영토 안 넓은데요 청나라가 이렇게 넓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거는 청나라랑 비교해서 그런 거고 옆에 있는 우리나라랑 비교해봐 태평천국의 영토가 얼마나 넓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평천국운동에 가담한 거야 홍수전의 사상이나 그런 것들에 감화를 받았겠지 태평천국에서 주장한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 태평천국에서는 청나라 타도를 주장했어 청나라를 몰아내자 라고 주장했던 거야 왜 청나라 타도를 주장했냐 우리가 중국 역사를 보면은 그 옛날 하, 상, 주, 춘추전국, 진, 한, 외진, 남북, 조, 수, 당, 5대, 10국, 송, 원, 명, 청 순서대로 전개가 되는데 이 수많은 중국 역사 중에서 이민족 중국의 메인 민족인 한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내려와서 중국 전체 중국당 전역을 장악했던 적은 딱 두 번 있어 첫 번째가 몽골족이 원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청나라인데 이 청나라를 주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만주족이었던 거지 만주족들은 기존의 한족들이랑은 풍습도 달랐어 이런 머리 스타일 있지? 이거 다 만주족 풍습이야 이런 거 한족들한테 강요했던 거지 홍수전은 이렇게 주장했어 지금 만주족들을 몰아내야 된다 만주족들, 청나라들 몰아내고 지금 훨씬 더 많은 다수를 찾아오는 우리 한족 진정한 중국의 주인공인 한족이 새롭게 다시 한족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족의 나라인 태평천국에 가입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만주족을 싫어하고 청나라를 타도하고 싶었냐면 아까 태평천국 종교가 기독교라고 그랬을 거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독교를 믿는 만주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 태평천국 입장에서는 상식적 차원에서는 같은 기독교니까 포용해줘야겠지 하지만 태평천국에서는 청나라 타도가 너무 주장해 중요했던 거야 만주족을 몰아내는 게 너무 중요했던 거야 기독교를 믿는 만주족까지도 거침없이 탄압하는 면모를 보이는 것이 태평천국이었다 그래 그래서 첫 번째 태평천국의 주장 청나라를 타도하고 만주족을 몰아내자 오케이 자 두 번째 천조전무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천조전무제도 어렵잖아 천조 하늘의 나라야 하늘의 나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나라 뭘까? 그래 태평천국이 있지 전무 태평천국의 토지제도라는 뜻이야 태평천국에서는 어떤 토지제도를 주장했냐 교과서 171페이지 오른쪽 위 귀퉁이에 있는데 여기들이 한번 읽어보길 바래 일부 내용을 소개해 주자면 남녀 차별 없이 가족의 수에 따라 토지를 분배 차별 없이 가족의 수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고 천하의 토지는 모두 똑같이 경작했다 얼마나 멋진 말이니 얘들아 그치? 그래서 실제로 천조전무제도가 완벽하게 이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어 하지만 이러한 세상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많은 농민들이 태평천국 운동에 관심을 가졌던 거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거다 자 세번째로 태평천국은 일종의 남녀평등을 주장했어 아까 토지를 분배할 때도 남녀의 차별 없이 토지를 분배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면모들이 있는데 원래 중국에서 과거시험을 봐야지 관리가 될 수 있었지 근데 과거시험에서 여자는 금지되어 있었어 그런데 태평천국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 역시 과거시험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있었던 여러 사회적인 억압들을 해결해 주기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기 보이는 전족이다 전족은 지금 발 봐봐 애들아 발이 되게 아파 보이지 뼈봐봐 발뼈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발뼈랑 좀 다르지 그래서 당시에 청나라에서 유행하던 전족이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발이 작은 여자가 미인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다 보니까 발을 인위적으로 작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여자아이의 발을 꺾어서 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이렇게 발을 접어서 그 상태로 발을 굳히는 거지 우리가 기브스 하면 뼈가 굳잖아 그지? 그대로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부러뜨린 상태로 일부러 모양을 다르게 해서 굳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발이 일반인보다 훨씬 작아지겠지 이런 풍습이 있었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얼마나 아플까 그지? 그런데 태평천국에서는 전족을 폐지했다 그래서 이런 면모를 봤을 때 태평천국이 어느 정도는 남녀평등을 좀 염두에 두은 그런 국가였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물론 태평천국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한 양성의 평등을 이뤘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 왜냐하면 홍수정같이 태평천국을 이끌었던 사람들 여전히 전근대적으로 부인을 막 수십 명씩 거느리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런 점들 보면 태평천국이 무슨 남녀가 완벽하게 평등한 멋진 나라예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전족을 폐지한다든지 과거제를 여자도 참석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남녀 차별 없이 토지를 분배하려고 했다는 점 등등을 봤을 때 이런 것들 재밌는 포인트를 체크해볼 수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태평천국 운동은 여러 영토를 넓히고 여러 세력을 모으면서 그 힘을 키워나갔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청나라에 진압을 당합니다 청나라의 유명한 관리였던 중국번이나 이홍장 같은 인물 이홍장은 앞으로도 이름이 자주 나오니까 알아도 중국의 대표적인 고유관리야 이런 사람들이 지방에서 의용군을 만들어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데 힘을 쏟고 그 다음에 서양 국가들도 태평천국 운동을 청나라를 도와서 진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아니 선생님 서양 국가들은 태평천국 운동이랑 같은 기독교를 믿는 나라잖아요 근데 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했을까요? 그리고 청나라랑 사이도 안 좋잖아요 좋아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런 질문점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지 역사를 공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서양 국가들은 처음에는 기독교 국가였던 태평천국 운동의 등장을 지켜봤어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야 중국에서 드디어 기독교 국가가 생기네 이거 우리 기독교 국가 생기면 같이 이야기하면 말도 잘 통하겠다 라고 해서 지켜봤던 거야 근데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태평천국의 행보가 뭔가 이상해 아까 말했지 홍수전이 뭐라고 주장했어? 자기가 하느님 아들이라고 주장했단 말이야 이런 거 기독교인 서양의 기독교인 받아드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이 태평천국이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기독교를 믿는 만주독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거침없이 탄압했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 이거 태평천국 제대로 된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 없어 그리고 얘네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중국을 차지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차라리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고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침략할 수 있게 잘 발판을 닦아둔 청나라랑 계속해서 협상하고 청나라를 야금야금 침략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서양 국가들이 청나라가 이뻐서 태평천국 운동 진압해준 게 아니야 청나라가 이쁘다기보다는 청나라에서 자신들의 이들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들 때문에 태평천국 운동을 타도했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청나라와 서양 국가가 연합해서 태평천국을 타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은 역사의 뒤형길로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은 처음 들어봤겠지만 태평천국 운동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그 규모가 큰 반란이었어 우리가 일루 역사 한 만 년 정도를 두고 봤을 때 모든 전쟁이나 반란 이런 것들을 두고 봤을 때 전염병으로 사람 죽은 거 말고 그런 건 두고 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은 전쟁이 첫 번째가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두 번째가 몽골의 세계 침입 그리고 세 번째가 태평천국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담해서 목숨을 잃었던 굉장히 큰 사건이 태평천국 운동이 되겠다 자 다음 사건 보도록 할게 두 번째 오늘의 주제는 양모 운동이야 양모 운동은 무엇이냐면 1860년대부터 청일전쟁까지 약 30년 동안 이루어진 청나라의 근대개혁 운동이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청나라가 아편전쟁을 하면서 영국이랑 싸움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뭘까 얘들아 맞아 와 영국 싸움 진짜 잘한다 이걸 느꼈겠지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을 서양 애들이랑 같이 진압하면서 느꼈던 걸 볼까 와 우리는 태평천국 진압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서양 애들은 태평천국 진짜 잘 진압한다 너네 싸움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을 거야 그래서 우리 역시 청나라 역시 서양의 근대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양모 운동의 배경이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양모 운동 관리하는 사진을 갖고 오면 이게 양모 운동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인데 중국인 관리들이 서양의 기술로 보이는 이런 대포 근대식 기술들을 군수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배우고 있는 사진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지 양모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은 아까 말했던 청나라의 고위관료 중국번이나 이용장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들은 중국 곳곳에다가 군수 공장을 세우고 다른 공장을 세우고 근대식 학교도 세우고 유학생도 파견했어 여러분 교과서 168페이지에 보면 중국인 유학생 사진이 있으니까 확인해봐 너희들이랑 비슷한 나이 또래인 것 같아 그래서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양모 운동을 실시했어 그런데 문제는 이 개혁 운동이 완전히 제대로만 흘러갔던 건 아니야 만약에 이때 청나라가 개혁을 완벽하게 성공했다면 서양 세력들의 침입을 이후에 잘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양모 운동은 그 한계가 명확했다 그 한계를 여러분들이 두 가지 알아야 돼 첫 번째 양모 운동은 그 정신이 있으니 중체서용이라고 하는 정신이었어 양모 운동의 대표자인 이용장의 상소문의 내용을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서 그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71페이지야 시내 군대가 상하이의 온일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양식 소총이랑 대포를 사서 적군을 섬멸했는데 썼더니 과연 위력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좋은 기술을 취해서 중국의 것으로 완성하고 양자를 비교해 모자람 없이 준비하여 근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얘들아 지금 서양식 소총 대포 이런 거 샀더니 뭐래 위력이 있대 그리고 외국에 좋은 기술이 매우 좋대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 뭐라고? 중국의 것으로 완성한대 이 말은 무엇이냐면 중국의 것으로 서양 기술을 완성한다는 거야 중국의 것이 메인이다 이런 얘기 중체서용은 이런 뜻이야 중국의 것이 채, 몸, 바디 중국이 메인이고 서양인 것은 용 그냥 사용하기만 한다 중국이라고 하는 기존의 제도, 기존의 정치, 기존의 시스템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을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게 바로 중체서용이다 이해되니? 중국의 전통을 유지하고 서양의 기계와 기술만을 받아들이는 거야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강대국이 되니 얘들아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을 실시하고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을 실시해서 산업혁명으로 기계제 산업을 하고 시민혁명을 통해서 의회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었지 그런데 중국에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는 거야 중국에서 정치 시스템 바꿀까? 신분제 없앨까? 정치 참여권 늘릴까? 의회 만들까? 아니야 중국에서 관심 있는 건 오로지 서양 기술과 기계, 무기 이런 것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서양의 것을 배우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약무운동의 정신, 중체서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고 두 번째 약무운동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따로따로 진행됐어 아까 이용장이 약무운동을 진행했다고 그랬는데 이용장 공무원이잖아 그지 얘들아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약무운동 진행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 그럼 그 다른 지역에서 약무운동 다시 또 새로 진행해야 돼 이사 가문은 또 거기서 진행하고 얼마나 비효율적이니 그지? 그래서 그러한 한계점들 여러분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체크해주면 좋겠다 자 그 약무운동의 한계점 그리고 약무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는 사건이 바로 있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1894년 우리나라에서 있었지 선생님이 따로 외우라고 안 해도 돼 그냥 참고로 말해주는 거야 연도는 바로 청일전쟁에서 일본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야 청나라가 패배하는 거야 청나라는 내신 자신감이 있었을지도 몰라 우리도 약무운동하면서 많은 기술을 배웠어 우리도 이제 서양 애들한테 밀리지 않아 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웬걸 작은 섬나라였던 일본한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청일전쟁은 우리가 일본사 할 때도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단순히 청나라랑 일본이랑 전쟁했던 게 아니야 우리가 청나라 근대개혁했지 그런데 기술만 배운 애들이었어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일본 애들은 어떻게 했을까 일본은 어떻게 청나라를 물리치실 수 있을까 일본도 개혁했어 그런데 일본은 개혁을 어떻게 했다? 다 했다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인 개혁을 했어 그래서 청일전쟁은 결국에 근대화를 이루어가는 동아시아에서 기술만 개혁했던 나라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개혁했던 나라가 전쟁했던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모든 부분을 개혁했던 나라가 승리를 하는 거지 그런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 자 우리 보자 원래 태평천국인동이랑 아편전쟁 거치면서 청나라도 개혁해야 돼 라고 해서 중국에서도 개혁을 했어 그런데 개혁했는데 그 결과 어땠니? 다 개혁한 애들한테 조금만 개혁한 애들이 졌잖아 그게 청나라의 상황이야 그럼 이 다음에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중국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까 그래 맞아 중국에서는 일본을 본받자 우리도 올 개혁하자 라는 움직임이 중국에서 벌어지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변법 자강 운동이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면 좋을 것 같아 수업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 먼저 태평천국 운동은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상재회를 조직해가지고 만들었던 크리스트교 국가가 태평천국이 되겠다 태평천국 태평천국은 첫째 만주족을 몰아내자 청조타도 평등한 토지하자 청조전무제도 전족 같은 거 폐지하자 이런 것들을 주장했고 나중에 청나라랑 서양 세력들에게서 탄압당하게 된다 자 양무 운동 못게 양무 운동은 아편전쟁이랑 태평천국 운동을 겪으면서 청나라에서 와 우리도 개혁해야겠다 서양 애들 정말 싸움 잘하네 우리도 배우자 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군사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나 교육 같은 것들을 개혁하려고 시도를 했다 하지만 그 핵심 사상이 뭐다? 중체서용이었다 중국의 것이 메인이고 서양의 것은 단지 곁가지에 있는 기술에 불과했다 그게 바로 중체서용 그래서 서양의 기술만을 배웠고 지방에서 따로따로 진행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청나라는 조그마한 청나라였던 청일 일본한테 패배해서 청일전쟁에 패배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좋겠다 지금 화면을 스탑하고 이 내용 꼭 정리를 해주길 바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편전쟁부터 시작해서 태평천국 그 다음에 양모운동 그리고 그 결과 청일전쟁까지 공부했어 이 청일전쟁 이후에 다음 시간에는 야 우리도 일본처럼 다 배우자 개혁하자 라고 하는 변법사강 운동과 그 뒤에 오는 일련의 과정들을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서 청나라가 몰락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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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